이번 시간에는 두 장 소매 패턴을 제도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의 인체중 팔은 팔꿈치를 기점으로 해서 앞으로 향해서 살짝 굽어있는데요 두 장 소매는 한 장 소매에서 표현할 수 없는 팔의 형태를 조금 더 자연스럽고 입체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자켓, 코트 등의 소매 한마디로 좀 비싼 옷에 쓰이고 있고요 필요한 치수는 소매 길이, 팔꿈치 길이, 진동 둘레, 소매 부리입니다 먼저 몸판의 진동, 앞진동, 뒷진동 둘레를 재줄게요 앞진동은 24.5, 뒷진동은 26.5 이 두 수를 합한 숫자를 아몰이라고 합니다 소매 길이는 58, 팔꿈치 길이는 33, 혹은 2분의 소매 길이 플러스 3에서 4cm로 보셔도 됩니다 소매 길이를 그려주시고요 소매 길이 안에서 소매 산과 팔꿈치 길이를 분할해 줄게요 여기서 소매 산은 3분의 암홀로 설정을 합니다 자켓이나 코트, 또 이렇게 산이 좀 높은 소매는 어깨가 눌리지 않고 움직임이 조금 더 자유롭도록 몸판의 진동 둘레보다 여유를 조금 더 주는데요 자켓 소매를 보면 퍼프처럼 찝혀서 들어가 있지도 않으면서 볼륨감이 좀 있죠 그건 소매 산을 진동 둘레보다 길게 그린 후에 오그림 작업을 해서 만드는 건데요 그렇게 제작하는 걸 이세를 준다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뒷소매에 약 0.5 정도의 여유를 더 줘서 어깨를 기점으로 뒷진동 플러스 0.5, 앞진동 이렇게 소매 산 밑을 향해서 사선을 그려준다고 책에는 나오는데요 사실 소매 산이 17이 넘어버리면 이세불량이 너무 많이 생겨서 이세를 주기가 저도 좀 힘들어요 특히나 얇은 원단은 더 힘들고요 그래서 저는 봄, 가을용 자켓을 하쳤을 때 어깨점에서 출발해서 한쪽은 뒷진동, 한쪽은 앞진동 마이너스 0.5 이렇게 주는데요 이건 소매 산에 따라 조금 변동이 있으니까 참고를 해주세요 전체 이세가 2, 3cm는 두꺼운 원단일 때 적용을 하고요 봄, 가을용 원단은 한 1, 2cm 정도 나오도록 저는 그렇게 제작을 합니다 소매 통과 소매 산은 서로 연동이 되어 있어요 소매 통을 조금 더 줄이고 싶으시면 소매 산을 높이고 늘리고 싶으시면 소매 산을 낮추면 됩니다 네, 저는 소매 통이 35가 나오네요 자, 이렇게 그린 후에 뒷판은 4등분, 앞판은 3등분을 할게요 앞판 3등분 분량을 어깨점 양쪽에도 그려주시고요 앞뒤판의 3분의 1, 4분의 1점과 연결된 사선을 그려주세요 요 리본처럼 생긴 삼각형 안에서 이렇게 산을 그려주시고요 그럼 이 부분이 진동 둘레에 박음질 되는 소매 산이 되는 겁니다 양 소매 통 끝부분을 직선으로 내려주시고요 뒷판의 2등분 선도 직선으로 선을 그려주세요 앞판의 가장자리 2.5cm를 이렇게 길게 그려주시고요 이 부분이 뒷판 쪽으로 옮겨질 거예요 앞판 쪽 2.5cm는 없어지고 그 부분이 뒷판 쪽으로 생성이 되는 겁니다 팔꿈치 선에서 0.5를 넣고 부리 밑에서는 1cm를 벌려서 곡자로 라인을 그려주시고요 이제 소매 부리를 26으로 맞춰야겠죠 소매 통이 35가 나오는데요 양쪽으로 1cm를 벌렸으니까 37이 나오겠죠 26이 되려면 11이 빠져야 되니까 소매 부리 쪽에서 5.5씩 나가서 이렇게 선을 그려주면 됩니다 뒷판을 2등분 한 선에서 5.5씩 빼는 거고요 1cm는 아래로 내려서 사선으로 그려주세요 그럼 이 부분이 겨드랑이점이 되는 거고요 이 부분이 어깨점이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절개가 돼서 입체적인 두 장 소매가 완성이 되었고요 겨드랑이점은 절개선이 아니라 작은 조각 절개선에서 2.5가 옮겨진 부분이니까요 어깨점, 겨드랑이점 체크 잘 하시고 오그림 작업도 잘 하셔서 제작을 하시면 됩니다